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싸고 땅 소유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마을에도 도로에 생긴 말뚝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유주와 주민 간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시골마을. 대형 화물차가 마을길을 빠져나오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길 수차례. 3분이 지나서야 겨우 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도로에 설치된 말뚝과 안전펜스 때문입니다. 제보를 받고 나온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 4m가량의 도로 양옆으로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인근 공동묘지에 가기 위해선 이 도로가 유일하지만 좁아진 탓에 장례버스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팜 조선공사차 이곳을 지나던 대형 화물차가 배수로 덮개를 파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손한 측은 자재비를 포함해 120만 원 상당을 보상했는데 토지 소유주 측에서 말뚝을 받기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토지 소유주 측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자재비를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여수시도 확인에 나섰습니다. 농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쓰던 도로라서 해당 도로로 인정돼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권과 통행 공익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로 소유주와 주민 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